이스라엘 국가 미국은 아바그다니에게 9.1 테러를 주도한 알카이다의 오사마빈 라덴과 같은 액수의 현상금인 290억 원, 달러로 2,500만 달러라는 그의 수장인 아바그다니가 48세입니다. 현상금 액수만으로 보면 오사마빈 라덴과 아바그다니가 그야말로 무장단체의 수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바그다니는 2014년 6월에 이라크 모술에서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포한 임무로 ISA 창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는 국립 이라크 대학교에서 이스라엘 율법인 샤리아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국가의 이념체제를 세운 인물이고 또 옛날에 이라크 후세인의 휘하에 있던 장교들을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해서 사실상 정부군을 조직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을 이용해서 세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고 2014년도에는 이스라엘 전사 수만 하더라도 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무장단체로서 성장했습니다.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 2016년도에 벨기에 브레셜의 연쇄폭탄 테러, 2017년도에 영국 맨체스트 경기장의 테러 사건들은 모두 다 ISA의 작품입니다. 점령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양민을 학살하고 노예제를 부활시키고 인류의 유산인 유물을 파괴하는 등 그런 만행을 저질러온 가장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반국가 단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IS 두목 제거 작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CNN의 설명에 따르면 아바그다니 제거 작전은 10월 27일 새벽 미국의 동부 시각으로 26일 오후에 실시되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는 시리아 북부의 이들립주, 블리스아 마을에 8대의 헬기와 1대의 전투기를 토입했고 아바그다니가 살고 있는 언신체를 공습했습니다. 일부 지상군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몰려들자 아바그다니는 언신체에서 탈출해서 터널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그다니는 투항에 요구했지만 투항에 응하지 않고 자녀 3명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터널의 마지막 단계, 막다른 골목에서 입고 있던 자산,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아이들 3명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작전 도중에 그의 아내 2명도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무너진 터널에서 아바그다니 시신을 수습했고 그 시신에서부터 채집한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가 IS의 수개임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작전의 과정을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바그다니가 급쟁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며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작전 수행에서 이라크의 정보조직이 작전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미와 시사점입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IS의 구심점인 IS의 두목, 수개를 제거함으로써 조직을 신속히 와해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집요하게 그를 찾아왔습니다. 미군은 하시라도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군대이며 전쟁을 수행 중인 군대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전을 지켜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미 국방장관, 그리고 최고의 장성들의 모습은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관조하고 있으며 악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은 빛과 그림자가 있고 세상은 선과 악한 세력이 있고 세상은 사악한 세력과 순수한 세력이 있고 사악한 세력과 악의 세력은 항상 호시탐탐 선의 세력과 순수한 세력을 압도하거나 복속시켜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나 순수한 세력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악한 세력들을 믿거나 낭만적인 개녀를 갖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전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고위 장성들과 국방장관, 대통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집요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미군과 정보기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